어? 뭐해? 뭐해? 뭐야? 뭐 없더라고? 조심하라고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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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끼고 대단! 뭐야 잠겼어? 아니 열려있어 대단! 진짜 조심해야해 어? 뭐야? 어디 잠겼네 누구야? 소리 뭐야? 뭐야? 슥 슥 뭐가 있기는 있는데.. 소리? 소리 아..뭐야..? 너무 힘들어.. 또치즈니스 뭐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심히 있니? 누구야? 누구야? 뭐야..? 봐봐 2층이라고? 잠시만요 뭐지? 어? 뭐지? 뭔 소리야? 뭐야? 이게 누구야? 누구냐? 어떡해? 까다롭게 뭐지? 있는 거 안다 너가 문 뒤에 있냐? 문 뒤에 있냐? 문 뒤에 있.. 이리 와 걸렸어 너 걸렸어 잠시만, 소리가 뭐냐? 소리 뭐야? 뭐야? 뒤로 가 뒤로 가 떨어져 떨어지라 했어 굽지마 뭐야? 뒤에 계속 뭐야? 뒤에 계속 뒤에 계속 어디야? 어디야? 분명히 여기 있었네 뒤에 소리 조심해 응 바로 두고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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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리나 이거 무슨 소리야? 뭘 긁은 소리가 들리네? 백화점에서 그런거 아니야? 봐봐 백화점에서 못 끌고 오는 수도 있어 백화점에서 못 끌고 오는 소리가 들리네 뭐하는 소리 방금? 뭐에요? 우리 뒤쪽에서 난거 같은데 뒷? 하나 둘 셋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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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어! 여기! 물 들었을때 너 젖자 어?! 물 들었을때 너 젖자 이 집에 또 소리 나! 소리 다 죽었어! 2층에 소리가 안나와 분명히 들렸어 들어서봐 너 올라올게 말이야 1층에 2층에 있어 1층에 있어 의자 끈은 걸쌍 걸쌍하다가 저런거 느낌은 저런거 저런 의자 저런 걸쌍 끄는 듯한 소리 잠시만 어? 잠깐 뭐 봤어? 뭐냐? 뭐냐? 뭐야? 뒤에 꼽아서 뭐하냐? 뒤에 꼽아서 뭐하냐? 깽겠다 뭐꼬? 깽겠다 나와라잉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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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쪽 나 지금 저쪽 위치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아 나 지금 저쪽 위치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아 피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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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그 무슨 강당 같은데 거기 거기야 지금 저 위치가 대충 거기야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돼 저기 무조건 뭐 나온다 우리 찾아보고 있었다 옆에 건물 옆 건물에서 옆 건물에서 여기가 지금 통하는 거기야 여기가 지금 통하는 거기야 하지마소 까맣고 까맣고 하지마소 하지마시라구요 방금 하지 말고 차이 있으라고? 아니.. 여기다 여기다 뭐요? 뭐요? 어디야? 뭔 소리야? 뭐야? 어디야? 장난 그만! 장난 그만! 바람은 절대 아니다 지금 아니요 바람은 절대 아니에요 라임 뭐지? 뭐야? 자꾸 숨어다니냐 여기 신발도 올라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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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가 아니구만 움직여있어 움직여있어 뭐야 이거? 짱짱 이쁘다 저쪽에서는 뭐야? 저쪽에서는 뭐야? 저쪽에서는 뭐야? 나와봐 뭐야? 누구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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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뒤엔 누구야? 또 간다 또 간다 하지마이 또 간다 저거 뭐야? 또 간다 또 간다 저거 분명히 빰빵하게 서 있었는데 나 봤어요 또 간다 나 봤어요 또 간다 또 간다 왜 사방에 서 있었는지? 뭐야? 왜 죽었어?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쿵 소리가 자빠진 소리야? 지금 이거? 이거.. 야 죽으니까 외성난기가 책임지고 다니면서.. 그래도 쟤.. 책임지도 않네 자, 말하다가 한번 해보시오 제발 부탁이요 제발 부탁이요 제발 부탁이요 제발 부탁이요 용사실 거긴 뭐 없는 거 같은데? 거긴 뭐 없더라고 소리 여기서 났거든? 넌 거기 있어 도라이 새끼야 깜짝이야 아이씨 누구야? 이거는 해초 höhe MEMB 아.. 소리.. 여기서 났어.. 여기 살았어 뭐.. 깨지는 소리 누구 있어? 장난치지 마시오 나 진짜 멀클럽 들어오는 줄 알았어 거짓말이라.. 나 진짜 멀클럽 들어오는 줄 알았어 나 진짜 멀클럽 들어오는 줄 알았어 와.. 진짜 놀라고.. 미쳐버렸네 무겁전이 깨진거야 뭐지? 뭐지? 누가.. 혹시 바깥에서 안으로 종박된거 아닌가? 괜찮죠? 아니면.. 여자 소리 들린다고? 여자 소리가 들린다고? 봐봐 여자 소리가 들린다고? 여자 소리가 들려? 여자 소리가 들린다고? 여자 소리가 들려? 내 목소리가 들려? 내 목소리가 들려.. 집중! 들려! 내 목소리가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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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는데? 뭐야.. 연결되어 있어.. 미쳐버린다 진짜.. 여기 있어? 응? 여기.. 거기 있어? 어? 소리들.. 누가? 저거 왜 날아간지.. 드릴사람? 걱정하지 마.. 어딨어? 연결된지 안되는지 모르겠어 연결됐다.. 연결된지 안되네.. 조심하라고.. 혼자몸이 아니니까.. 지금 2100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혼자몸이 아니니까 정신 차리라고.. 연결된지 안되네.. 연결된지 몇 장만 들어가고.. 연결된지 몇 장만 들어가고.. 연결된지 몇 장만 들어가고.. 연결된지 몇 장만 들어가고.. 연결된지 뭔가 해야하니까 그러지.. 해치지 않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거 아닐까? 해치지 않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두 개 말이 아니였나.. 해치지 말라... 해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두 개의 말이 아니였나... 해치지 말라겠다.. 해치지 말라겠다..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뭐라거라오? 들었다! 당황하지마! 무서워!! 도망가지마! 무서워하지마.. 당황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마.. 뭔 말이야..? 가까워 가까워 내가 지금 시커바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너무 에르틱이라.. 아니 좀 그렇게 했어 귀져바란.. 그런 구신인가? 진짜..뭄 엄청 느리깔았어 이거 지금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딨어? 에르틱 구신이네.. 뭐냐? 에르틱 구신이네.. 오빠가 아무리 그런 거 안했지만.. 그런 기적 같은 건 안한다? 뭐지? 그냥 손으로 볼게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진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우리는 빼! 우리는 빼라고 난 안 한다고 말 안 했잖아 이거 진짜 장난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진짜 장난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장난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자 부신 이거.. 그냥 부신 아닌데.. 전화씨하고 말을 더 해봐 지금까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크게 나쁜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대화할 의사가 혼자말만 중얼중얼거려 우리한테 해고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어떤 뭔가를 행동으로 취했을 텐데 지금 현재 그것은 없고.. 사랑하는 사랑 somehow 내 결혼은 2일에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세메이션 들어가라 사랑한 자산 사랑한 자산 사랑한 자산 알람 세메이션 사랑한 자산 사랑한 자산 사랑한 자산